신명기 3장 12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택한받은 백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참소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 12절로 22절은 땅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3절로 25절까지 모세의 기도가 나오고요. 26절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과 다른 또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저희들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길리앗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산이 나오고 여러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모세가 이 땅을 누구누구에게 주었고 주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주었고 주워노라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여기거든요. 이 땅의 부분이 이 근방입니다. 맵을 보시면은 여기가 갈릴리 바다죠. 그 다음에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사해의 중간, 여기를 이루는 그 강이 요단강이죠.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수기 32장과 여우수와의 다른 부분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여우수와 14장부터 19장까지를 보시면 요단 서쪽이죠. 요단강의 서쪽 지방에 대한 땅을 나눠주고 하는 부분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본문만 보시면은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속 누구에게 땅을 주었고 누구에게 주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주었을 때 이 땅을 여우와께서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 즉 땅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쭉 보시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의 약속의 땅에 왔다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리더들에게 반역함으로 38년간의 또 광야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땅을 소유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그들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녔죠. 특별히 땅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그러한 무렵에서 이제부터는 뭔가 내 것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그러한 차이점이 생긴 것이죠. 이 사람들은 평생 내 땅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내 것이 생긴다.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시면 그때에는 땅이었지만 지금으로 보면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되겠죠. 삶이 풍요로워진다. 그러면 삶이 풍요로워지면 사람들이 여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좀 더 가지신 분들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분들이 삶에 여유가 있어 보이던가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 오셔서 이민 생활 하시면서 처음에 물론 요새는 부자 분들이 많이 이민 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옛날에 오신 분들 이민 초창기에 보통 두 잡씩 뜨시잖아요. 생활하기 위해서 정말 몸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열심히 일을 하시고 두 잡 세 잡 뜨시면서 많이 집도 마련하시고 이렇게 생활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2, 30년 전 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지 생활을 하고 계신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더 갖겠다고 싸우는 모습들이 주위에 보이십니까? 싸우진 않더라도 더 갖겠다고 거기에만 치중하고 더욱더 불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웬만큼 사는 것에 만족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은 의욕도 없고 어떤 욕심도 없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과연 실패한 삶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나가면서 더욱더 있는 것은 감사할 여유도 없고 계속 더 갖기 위해서 사는 것은 문제가 많겠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로세 같이 가난 땅 쪽으로 왔을 때 문제가 생겼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세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제 소유가 늘어나다 보니까 땅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로시 각각 제갈길을 가게 되죠. 부가 저희 삶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소유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합니다만 그로 인한 문제점도 늘 고려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늘 고민하시면서 사셔야 되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들로서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아예 처음부터 땅을 나눠주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물론 나중에 용사들을 보내서 싸움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 부분은 뭐냐면 가축이 많은 거 그 다음에 아녀자와 어린아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복잡하게 싸우고 다투고 이럴 필요 없이 이 땅은 누구에게 주고 다 정해줬죠. 그 다음에 가축들과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이곳에 머물러라. 다 정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오늘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같은 거죠. 지도자가 정해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좀 무리가 있는 적용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전에 내 것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처음으로 그 일을 겪게 되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에서도 종살이 했었고요. 나오기 전에 광해를 울면서 어느 정착을 해서 내 것 내 것 구별하는 그런 것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만나로 또 매출하기로 음식을 제공해 주셨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내 것이든 어떤 소유에 관한 것이 특별히 잘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제는 지작단계므로 모세가 그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보면 나왔던 비유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히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곶가는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좋은 기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이 부분에서 기도를 했다던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있다던가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고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이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한다는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삶을 마감하게 된다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언제 이 삶을 마감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하죠.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다. 다 생일이 있으시잖아요. Earth Day가. 그러나 세상을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결정을 하냐면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할 것 처럼 결정들을 합니다. 특히 부에 관한 것 물질에 관한 것 내 자녀에 관한 것 이 세상 사람들과 안에서 가장 뛰어나게 키우고자 하는 욕망은 있을지언정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녀를 키우겠다고 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다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끝난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손들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 이래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성도로서 교제하는 데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재물을 쌓아두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광야에서 땅을 소유하게 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삶과 본다면 우리가 과거에 힘들었던 때가 있었고 지금 현재 삶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과거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관한 것을 생각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세상에서도 미래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굉장히 앞에 지금 있는 것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신앙생활과 지금 앞에 맞닥뜨려진 것들에 대한 기도만 하는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일어나는 가정의 일 경제적인 일 건강의 일만 기도했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영원에 관한 것을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20년 30년 뒤에도 똑같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에 대한 기도뿐일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문은 땅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것이 안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키 이르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땅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이란 단어를 썼어요. 안식이란 단어를 무슨 뜻인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이란 것이에요. 땅을 줬다고 했는데 분명히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실 것이다. 안식이 무슨 뜻인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야나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알파벳이 눈하고 해라고 해서 두 개의 알파벳이 구성원입니다. 이 단어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눈하고 해 이 두 글자가 같은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어원이 같아요. 노아가 어땠습니까?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죠. 안식을 주신 거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그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이름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의 이름이란 뜻에 그런데 이 안식은요. 한글은 다 안식을 하지만 안식일 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안식일은 영어로는 Sabbath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그것은 그냥 글자 그대로 히브리마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사운드 그대로 소리대로 Shabbat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면 이 안식과 이 안식일이 다르니 다른 뜻일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안식 처음엔 땅을 얘기하다가 안식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안식일 노아에 관한 얘기부터 쭉 보시면 신화까지 쭉 보시면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안식과 관계가 있어요. 지금 현재의 이 본문만 보면 그것이 안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미래의 지향적인 눈으로 본다면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신화계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주원해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은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자 21절 22절 안식의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구절들입니다. 여호수하에게 명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네가 가는 모든 날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은 뭐였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무작정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맹신하라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 모세 이 세대들은 무엇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과거의 일이죠. 앞으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보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주요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인도하시는 것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경험이 있어야 앞으로의 일들도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앞으로의 일들도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상고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묵상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팬데믹이 돌고 여러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더욱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여수아에게 당부의 말을 한 후에 23절에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과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예요. 내용도 보시면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고하기를 주 여하여 주께서 주의 크신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기도를 지금 급한 개인기도를 하는데 첫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구하옵나니 하고 나옵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유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먼저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나의 간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먼저 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가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만 모세가 이 기도를 하면서 적어도 지난 40년간의 삶이 아마 주마등처럼 쭉 지나갔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참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 세대가 가는 것을 보았고 이제 어린 세대가 새 땅으로 들어가길 그런 상황이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화가 가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였겠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모세만큼 여호수화가 이 백성들을 잘 알았을까요? 아마도 그렇진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애국에서부터 이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모세야말로 적임자였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걱정방 그 다음에 요망상 반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내가 가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불안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 이니라.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오경이죠. 물론 신명기 마지막 장에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부분은 쓸 수 없었겠으나 지금 이 부분도 모세가 쓴 것이죠.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부분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안 하셨는데 그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만 이야기해라. 좋하니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 너는 이 요단 강을 건너지 못할 것임 이니라.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너희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셨다 하고 말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민수기의 그 일을 생각해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에 말을 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했는데 모세가 그 반석을 두 번이나 치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하께서 모세바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산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뭐예요? 모세와 아론의 잘못으로 못 간다는 거죠. 민수기를 보시면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함께 다루었던 신명기 1장 2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민수기의 13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신명기 1장 부분과 민수기 13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열두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출 레고판지 얼마 안됐을 때 그들이 바로 지금 목전에 약속의 땅을 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그 땅을 찾아 하자라 했을 때 정탐꾼들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는 그러한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기수를 돌려 홍해 쪽으로 가서 38년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방황하는 거죠. 만약에 그 백성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 가운데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이 사람들이 그때 땅을 차지했다면 민숙이 20장에 기록된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홍해 쪽으로 돌아가면서 38년을 헤매는 동안 이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원인 제공은 백성들이었다. 맞는 말이지만 모세가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너희 때문에 했다는 것은 좀 의외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하실 것은 고린도 후소 12장에 나오는 사도바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셨을 때 사도바울은 반응이 있었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는 모세가 특별히 자신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볼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는 요소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모세가 원했던 것은 본인이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 하셨죠. 보통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노 라고 응답하신 것이 확실히 와 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혹은 노 라고 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보통은 낙담하죠. 하나님 아 이건 정말 제가 필요한 건데 정말 제가 열심히 사귀었습니다. 이런 각오를 하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담하게 되고 힘들어서 주저앉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찾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원하는 것은 노 그러나 내가 계획한 것들을 너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 땅에 못 따라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힘이 빠졌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우수하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왜? 여우수가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 건너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이해와 적용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높아심일 수 있죠. 또 백성들을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했을 것입니다. 요즘에 부모님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장세기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집을 떠나거나 멀리 이사간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인디펜덴트하게 의사 결정하는 변에 있어서 독립한다는 뜻이죠. 생각이나 결정이나 가정을 꾸리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만을 키우시는 것이 아니고 다 큰 아이들이 있는 자녀들도 계속 키우시는 것 같아요. 다 테이크 케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언도 해주시고 조언은 좋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분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머니 부모님의 노력으로 또 뒷받침으로 그 친구가 아주 명문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집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 엄마 나 이제 뭐 해야 돼? 그래서 잡을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와서 엄마 이제는 뭐 해야 되죠? 이제 결혼해야지. 결혼하고 애 낳고 모든 것을 부모의 뜻대로 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좋은 것은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공부 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신 부분이죠. 요한봉 18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러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어요. 안나스는 누구라고요? 가야바의 장인이고 그 사람은 AD 5년부터 한 16년경까지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대제사장이란 타이틀은 평생 가는 그런 타이틀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잡혔을 당시에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안나스는 은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그에게 먼저 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안나스가 왜 나옵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역 은퇴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저희가 많이 다뤘던 부분입니다만 오늘날의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역을 그만둔 목사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종종 보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삶에 보시면 일반적인 진리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나 때가 있나니 이게 진리의 말씀이고 이제 예를 듭니다. 전도서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쭉 나오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것과 내가 삶을 마감하는 것을 내 뜻대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생각이죠. 그렇다고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읽어보면 내가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셔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보이죠. 보이기는. 그러나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노하시고 내가 할 일은 여호수화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실수를 해도 그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삶의 부분도 마찬가지 겠죠. 모세의 기도 내용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결론 부분으로 가는 건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방황을 했습니다. 38년을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시고 말씀에 불순종하셔서 이 사람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 나도 실수하겠다. 그게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런데 땅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다. 그런데 그것이 히브리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타민족을 포함한다? 아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류 전체가 아닙니다. 교인들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뜻 안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이 자기의 이를 쉬신 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이를 쉬느니라.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면 모든 죽은 사람들이겠네요. 아니란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혹시 지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때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안에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입니다. rest라는 뜻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죠. 그리하면 구약에서는 땅을 안식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이제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적으로 방황하는 삶을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했던 땅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안식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마음가운데 쉼을 얻으시고 평안을 누리셔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매일매일 누리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한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참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년여간 있었던 팬데믹도 잘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마음 가운데 쉼을 얻으며 저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는 죄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